안녕하세요 부르침입니다 오늘 설명할 모드 게임은 사토리라는 모드 게임입니다 사토리 지금 세팅은 미리 해 놓았습니다 세팅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 드리자면 이쪽에다가 이런 타일들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원래 여섯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랜덤으로 다섯 개를 놓아 가지고 세팅을 하시면 되구요 하나는 이제 랜덤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더 있죠 얘는 이제 랜덤으로 빠진 거구요 그리고 여기다가 탑 맨 꼭대기에도 타일 하나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꼭대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좀 작게 사각으로 된 타일이 존재하는데 이게 지금 네 개가 있습니다 이 네 개 중 하나를 또 랜덤으로 여기다가 배치해 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쪽 보드 왼쪽에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어요 1 2 3 4 5 이 게임이 이제 5라운드 게임인데 그리고 이제 라운드 표시 용목 지금 이 사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검정 사람을 하나 사용하게 되구요 그리고 손바닥 손바닥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향 하나 그리고 이쪽에는 이 모양 마커 두시면 되고 이쪽도 향로 하나씩 두시고 여기는 점수 마커 그 다음에 얘네들은 턴어더 표시 용 종입니다 원하는 방식대로 선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시계방향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터노도니까 원하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 정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개인용 건물용 표시 용 마커들 요쪽에 있구요 그리고 여기는 건물들 건물 타일들입니다 건물 타일 세 개를 랜덤으로 뽑아서 놔주시면 되고 이쪽 밑에도 건물을 짓게 되면은 지금 빈칸들이 있는데 이 빈칸을 채우는 정도로 쓰는 조그마한 타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랜덤으로 세 개 뽑아서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이 세 개 있는데 이쪽에다가는 이 지붕 타일들 양 사이드에 약간 아이보리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아이보리색이 있는 이런 타일들을 이제 놔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제 상단에는 태양 마커를 하나씩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사람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색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주황, 보라, 회색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구요 인원이 뭐 2인이면 이 색상별로 한 종류당 3개씩 3인이면 4개씩, 4인이면 5개씩 해서 이 주머니에다가 넣게 됩니다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인원수 곱하기 3 2인이면 6개, 3인이면 9개, 4인이면 12개죠 그 만큼을 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쪽 문 그려져 있는 여기다가 놔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플레이어들은 이걸 이제 아뮬렛 타입이라고 하던가 아뮬렛 타입을 이제 랜덤으로 하나씩 이제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시작 타일입니다 이 시작 타일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있는데 인원수 플러스 1만큼 공개를 합니다 만약에 이 인플이면 이렇게 뭐 3개를 랜덤으로 뽑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플레이부터 턴 오더에 따라서 하나씩 이거를 이제 가져갑니다 가져가구요 이게 시작 자원입니다 여기 그려져 있는 시작 자원을 이제 바로 받으시면 되요 요거는 지금 그려져 있는게 돌, 나무, 향하나, 연기죠 연기 하나 있고 그리고 얘는 수도 속에 그려져 있네요 수도 속, 향하나 요거는 뭐 돈, 나무, 향하나 하여튼 여기 그려져 있는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막 모르실만한 거는 뭐 없죠 요거는 뭐 향 세 개를 받아 향 세 개 이런 향은 요쪽에 향 숫자가 있으니까 요거만큼 이제 올려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수도 속이 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수도 속은 지금 각 플레이어마다 3명의 수도 속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도 속이 있어서 이거를 이쪽 이 산에 있는 4개의 부역 중 하나에다가 제가 뭐 배치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들의 의미는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 속을 배치한다는게 그리고 이렇게 시작 타일을 고르고 난 다음에는 턴 오더의 역순으로 역순으로 수도 속을 하나 요 산 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턴 순서의 역순으로 진행을 하구요 그리고 이 수도 속을 배치할 때 주의할 점이라면 수도 속은 빈칸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치는 상관없구요 빈칸에 들어가야 되요 이렇게 지금 태양 있는 곳에 못 들어가고 다른 플레이어가 있다면 다른 플레이어 있는 곳에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구요 빈칸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하나씩 배치를 해볼까요 그리고 시작 타일 골랐다고 쳤을 때 빨간색이 이거 그리고 분홍색이 이거 라고 하면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향을 하나 받죠 향을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나무하고 돌을 하나 받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빨간색 플레이어 빨간색 플레이어는 이제 향을 하나 받구요 향을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 속으로 되어있죠 수도 속을 하나 배치를 합니다 원래라면은 수도 속을 빨간색이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턴 오더의 역순으로 이 수도 속으로 배치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놓고 게임을 시작하면 되구요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지금 이 향로가 지금 두 개 그려져 있는 타일이 있습니다 이 타일들이 있는데 게임을 시작할 때 중립 요런 타일들이 있어요 요런 타일을 원래는 요렇게 그려져 있는데 원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요런 식으로 뭔가 이제 검정색으로 된 향로가 그려져 있는 타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개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몇 개를 요쪽 타일더미에다 추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4인인 경우에는 뭐 한 개 2인 경우 3인인 경우에는 세 개 2인인 경우에는 하나도 추가를 하지 않고 여기다가 랜덤으로 섞어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할 때 뭐 랜덤으로 뽑히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4인은 한 개 3인은 3개 2개는 0개입니다 요렇게까지 하면 세팅을 다 한 듯 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면 여기는 이제 방문객 뭐 사람 중 한명을 골라가지고 지금 이 게임 보드 보이는 건물들 아이콘들이 그 건물들 중에 하나에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예 들어가면 되구요 지금 여기 밑에 공간들이 있죠 이 사람을 두라는 표시이구요 이 사람은 누군가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다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딱히 그래서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제 들어갈 수 있구요 자기 차례 때 사람 하나를 골라가지고 원하는 곳에 이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 건물 중앙 하단에 있는 이 마크 이 보라색 지금 그려져 있죠 이 보라색이랑 내가 배치한 사람의 색깔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일치한다 일치하면 이 건물의 좌우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칸에 있는 아이콘을 원하는 순서로 실행을 하면 되구요 만약에 지금처럼 회색 사람을 놓고 색깔이 다르죠 건물 색이랑 지금 사람 색이랑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면 가능하면 건물 색상이랑 사람 색상을 일치시켜서 배치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배치해서 여기 나와 있는 아이콘들을 내가 원하는 순서로 하고 나면 터너도 순서대로 또 다른 플레이어가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식에 해서 한 플레이어 당 세 명의 사람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라운드가 이제 종료가 되구요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플레이 자체는 심플한 편입니다 그럼 이제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아이콘 일단 여기 중앙부터 해볼까요 내가 사람을 여기다 배치했다 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면 나무가 뭐 두 개 받고 돈 하나 받고 뭐 별거 아닙니다 이쪽에다 배치했으면 돌 두 개 받고 향 하나 받고 이 향은 향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배치하는 거 여기 보시면 지금 적혀있는데 여기 지금 문쪽에 보면은 손바닥을 요렇게 하는게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메인 액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메인 액션은 이 사람들이 건물 쪽에 방문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메인 액션인데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향 향하고 이제 x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 게임에서 x 표시는 소모하다 지불하다 의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향을 하다 소모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방문하는 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러 이제 방문하는 거고 그 기도하는 거 전 또는 후 그러니까 메인 액션 전 또는 후에 또는 하는 도중에 이 손바닥 이 그려져요 이쪽에 그려져 손바닥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신의 색상에 해당하는 손바닥을 들어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8가지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데 그중에 하나 배치를 하면서 행동을 하면 됩니다 이 행동을 하려면 향을 하나 소모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향을 하나 소모하고 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턴에 한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4턴이 돌아왔을 때 한 가지 제약이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손바닥이 이 태양을 지금 가리고 있는데 이 태양을 행동을 그러니까 제자리 행동이 안됩니다 제자리 행동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데로 이동을 해서 또 행동을 해야 돼요 요런 제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가 지금 이 분홍색 플레이어 분홍색 솔이 빨간색 손바닥 있는대로 들어갈 수 있느냐 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행동하는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는 기존에 이미 들어왔던 손바닥을 밀어버리고 이 분홍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손바닥은 다음에는 또 다시 이제 8군데 원하는대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행동 이 손바닥으로 행동 이게 프리액션이 하나 있구요 메인 액션 전 또는 후 또는 사이에도 가능한 액션입니다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수도숭 그려져 있는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수도숭 하나를 저 이 산중 하나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럴 일은 뭐 별로 없긴 한데 이 수도숭이 각 플레이어당 3개씩 3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로 들어갔는데 배치할 수도숭이 없다 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기존의 힘이 배치하시면 기존의 힘이 배치해서 수도숭을 다른 데로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옮기시면 되구요 수도숭은 뭐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탑 행동인데 탑 그려져 있죠 이 탑은 뭐냐면 이 게임보드 왼쪽에 있는 탑과 관련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 탑 행동을 할 때는 지금 이 라운드 라운드 표시 마커에 영향을 받게 되구요 1라운드면 1라운드 안에 있는 것만 현재는 이 두 개만 할 수 있는 거고 2라운드가 되면 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2라운드 안에 현재 위치하고 그 밑에 그 층에 있는 것만 또 사용할 수가 있구요 이게 약간 제약조건 역할을 하고 있구요 현재 층 이하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탑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타일을 내가 왼쪽에 그려져 있는 자원들을 지불하고 이 점수보너스를 얻으면서 이걸 뒤집는게 하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이에 지금 공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돈을 내고 점수로 얻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지붕이 그려져 있어요 이 지붕 이 지붕은 그래서 여기 돈을 내서 점수를 얻는 공간은 내가 지붕 타일을 여기다 배치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은 어디에 섰냐면 이쪽 산에서 섰습니다 지금 산에 있는 이런 타일들이 다 지붕입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내가 획득을 했다면 이 지붕을 여기다 배치를 해가지고 놓게 되는 것이구요 당연히 놓으려면 이 탑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놓으려는 위치에 있는 돈을 지불한 다음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혜택을 또 받게 되는 것이구요 이게 이제 탑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볼까요 지금 태양이 그려져 있죠 이 태양 아이콘은 이 게임보드에 있는 이 세 개의 태양 중 하나를 내가 이제 정해 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한 칸 이동 시킵니다 한 칸 뭐 이렇게 또는 이미 수도승 있는 데로도 옮길 수가 있구요 방향을 하나 정해서 한 칸 이동 시키면 됩니다 한 칸 지금처럼 두 개가 두 개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선택지가 되게 넓어집니다 태양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이렇게 가도 되고 또는 하나 이렇게 이동하고 하나 이렇게 이동해도 되고 나눠서도 이동해도 되고 여러가지 선택지가 생겨요 이렇게 원하는대로 이동을 시키시면 되고 이 태양의 역할은 뭐냐면 태양이 이동을 해가지고 나의 이제 내 수도성을 만났다 내 수도성을 만났습니다 만났으면 이 타일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게 두 개잖아요 그럼 제가 또 얘를 이동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켰으면 또 타일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리하고 있는 수도승을 태양이 만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이 지붕 타일들을 다 획득을 하게 돼요 획득을 하게 되구요 그리고 이 수도승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 가운데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 공간으로 가운데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구요 이 가운데 공간에 있는 수도승은 내가 짐작하시다시피 쓸 수가 없구요 얘네들은 라운드가 끝나면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 제 공급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붕들을 획득을 했잖아요 이 획득한 지붕들은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일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먼저 하나의 타일을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타일을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보면 여러개 타일을 획득할 수도 있어요 이때 순서를 신경쓰셔서 하셔도 되구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내가 두 번 이동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다 이동시켜서 순서 속 만나고 또 이동식의 순서 속 만나서 이렇게 지금 다 획득을 한 거구요 그리고 이렇게 획득한 타일들은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다 얘를 먼저 해도 되고 얘를 먼저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이걸 하는 도중에 얘를 처리하면 안 된다 그건 안되구요 하나의 타일을 완전히 처리한 다음에 다른 쪽 타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대신 대신 이걸 먼저 해도 되고 이걸 먼저 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구요 그래서 지금 타일도 적혀있는게 다 똑같습니다 왼쪽에 있는걸 콜론 왼쪽에 있는걸 지불하고 오른쪽에 있는 혜택을 얻어라 이거 같은 경우엔 딱히 그려져 있는게 없죠 그러면 그냥 향하나 얻고 탑행동을 두 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거지만 이 게임에서는 당연한건데 플레이 순서를 내가 원하는대로 하시면 돼요 향을 먼저 얻을 필요 없고 탑행동을 두 번 한 다음에 향을 얻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에메랄드 하나 지불한 다음에 2점 얻고 향로를 두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태양행동 이걸 지금 내가 원하는 순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면 태양을 움직이죠 태양을 움직이게 되면 내가 이제 에메랄드를 냈어요 그럼 2점을 얻고 태양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이제 태양을 또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또 수도성을 만났죠 그러면 또 이거를 획득하라는 겁니다 이걸 또 이걸 또 획득을 하는 거예요 또 획득을 하고 이쪽 타일 진행하고 있었던 얘를 다 처리한 다음에 얘를 이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향하라내면 또 다운 얻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약간 콤보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콤보 처리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자유롭게 태양을 잘 이용하면 콤보로 막 행동이 일어나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향로 두는 거 이 향로는 각 플레이어마다 여섯 개씩 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쪽에 하나 배치되어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획득을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다섯 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향로의 용도는 뭐냐면은 일단은 첫째로는 이게 이제 탑 행동으로 해서 이렇게 뒤집어졌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아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하여튼 이거가 이걸 이제 비용을 지불해서 뒤집게 되면 돌아다내고 에베넬을 내면 이제 4점을 획득을 하고 이걸 뒤집게 됩니다 뒤집게 되면 이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랜덤을 뽑아서 이걸 놔두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타일에 향로를 배치하는 비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작게 지금 플러스 3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4 플러스 3은 3인 이상만 쓸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3인 이상만 쓸 수 있다 라는 뜻인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다 주시면 되고 향로를 둘 때 이렇게 향로를 둘 때 돈이랑 향 하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뭐 이제 가끔 가다가 지금 여기서 이걸 뽑잖아요 뽑았는데 이런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 아까 그 게임 세팅 때 지금 이 타일들이 몇 개 섞여 들어가게 되는데 2인일때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3인일때는 3개 4인일때는 1개 들어가죠 얘가 나오게 되면 이게 지금 만약에 나왔다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얘가 혹시 이제 드로우를 했는데 이쪽에 사이로 드로우했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 어 하나를 더 뽑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오른쪽 거는 지금 뭐 회전하라 표시되는데 이게 하나 더 드로우라는 뜻이고요 하나를 더 드로우 하고요 아까 뽑았던 거 있었는데 여기 있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 시커먼 중립색 중립색 향로를 두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막는 용도일거죠 향로 두는 공간을 약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보죠 이렇게 놓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 2인일때는 이게 하나도 안나오고요 3인일때는 뭐 3개 4인일때는 1개가 나오는거죠 약간 이렇게 막는 용도 향로는 여기다 둘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설명을 안했는데 이쪽 공간에 보시면 이 아이콘 이 아이콘이 바로 건물을 가져오는 아이콘입니다 이쪽에 있는 건물들 하나를 뭐 여기 왼쪽에 나와있는 비용을 내서 가져오면 되고요 이원을 내던가 나무 두개를 내던가 돌 두개를 내서 해당하는 이 건물타일을 가져와서 건물타일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빈곳이 빈곳에 두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쪽 공간들 이미 이제 인쇄가 되어있는 이 건물들에다가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배치할 수 없는 유일한 곳은 약간 이 노란색 바탕으로 된 건물들 이 두개는 이제 배치가 불가능하구요 불가능하고 그거 빼고는 나머지 뭐 어디든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배치하실 때 지금 화단에 보시면 뭐 4인표시 뭐 3인이상 뭐 이런거 있죠 이거는 이제 인원수에 따른 건물공간 제약을 하는거구요 뭐 당연히 뭐 3인인 경우에는 이 4라고 적혀있는 데는 이제 건물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구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다고 치죠 자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나무 두개를 내서 지불을 하고 이 건물을 이제 가져왔어요 가져오게 되면은 빨간색 플레이어라고 이제 가정한다면 지금 이쪽에 있는 이 가장 빨간색 이 마커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이제 위에다 이제 배치를 하게 되구요 이제 이 건물은 이 빨간색 플레이어 소유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건물 바로 밑에 보시면 요 3개가 있는데 이중에 남아있는 것 중 하나를 내가 가져와서 원하는걸 택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되면 어 내 건물 하나가 이제 놓이게 된거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가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행동 그 칸에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 칸을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나무를 하나 얻으면 되구요 왼쪽에 있는 것을 내가 하겠다 라고 하면 태양행동도 하나 하고 이 향로를 두는 행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향로를 둘 때 그래서 지금 이 향로를 두는 행동을 했을 때 당연히 지금 내가 막 지었던 이 건물에도 바로 둘 수가 있구요 뭐 이렇게 바로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향로를 둘 때는 또 비용이 공짜가 아니죠 앞서서 이 탑 쪽에서 할 때 향로를 둘 때 비용을 냈잖아요 그것처럼 이 건물에도 향로를 둘 때 비용이 듭니다 지금 요타의 경우에는 돈을 1원 내야 되네요 1원 내야 되네요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문이 생기실 거에요 그럼 향로가 있는 건물 내 건물과 향로가 없는 내 건물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일단 향로가 없어도 일단 이 건물은 작동을 합니다 뭐 나만 쓰는게 아니라 남도 쓸 수 있어요 뭐 내가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다른 플레이어가 와서 써도 됩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이구요 근데 향로가 있으면 약간 좀 다른 점이 생깁니다 향로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요 향로가 있게 되면 누군가가 이 건물을 이용하게 됐을 때 이때 누군가라는 것은 나 자신도 포함입니다 건물 주인까지 포함해서 누군가가 이걸 이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보라색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보라색 사람은 색상이 똑같으니까 왼쪽 칸과 오른쪽 칸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주황색 사람이 들어가면 왼쪽 칸 또는 오른쪽 칸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할 수 있구요 이렇게 이제 이용을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향로가 있게 되면 내가 이용한 칸마다 이쪽에 있는게 이제 전진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셨을텐데 보라색으로 들어갔으면 두 칸이 올라가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색상이 일치하니까요 주황색이나 회색으로 같으면 한 칸만 올라가죠 왜냐하면 색상이 달라서 둘 중 하나의 칸만 이용을 하니까요 이때 내가 이용해도 똑같고 남이 이용해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향로가 있으면 이제 이쪽을 전진시킬 수가 있어요 요쪽 이걸 전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향로가 없으면 전진이 안되구요 요런 기능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혜택을 얻는지는 이따가 좀 바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이쪽을 아 그리고 잠깐 건물에 대해서 구현 설명 드리면은 이 지금 게임보드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지을 때는 지붕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지금 지붕 두 번째 건물은 지붕 하나를 추가로 내야 되고 세 번째 건물은 지붕을 두 개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요 비용 꼭 내셔야 되구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인쇄되어 있는 요 공간들에다가 배치를 건물을 짓게 되면 요기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은 요기 바로 위에 보시면은 내 건물이랑 표시하는 요 마커를 두는 공간에 향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향도 하나 내야 됩니다 이 향을 못 내면 당연히 지을 수가 없구요 그리고 이미 누군가가 지은 건물에는 또 배치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가능하지 않구요 결국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데는 보드에 그려진 곳들 중에서 요 상단 중앙 약간 노란색빛 도는 건물들 빼고는 다 한 번씩만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인원수에 맞게 건설을 해야 되구요 요쪽은 4인일때만 적용되는 공간이고 여기는 3인일때도 쓸 수 있고 그럼 2인일때는 요 밑에 4개는 다 못쓰는거죠 요거 주의하셔서 해주시면 되구요 그럼 설명이 건물 설명을 이렇게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쪽 공간으로 갔다고 쳤을 때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1원을 내고 그 밑에 보시면은 나무하고 돌하고 그 슬래시가 있는 다음에 슬래시에 2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돌 또는 나무를 내가 원하는 조합으로 2개를 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총 왼쪽에 이제 돈 포함해서 총 3개의 자원을 내면 에메랄드를 하나 얻는 거죠 에메랄드 에메랄드가 좀 고급 자원입니다 요렇게 화면에 일단 설명은 다 드렸구요 지금 설명 안된 데가 아 이쪽! 이쪽 공간이네요 이쪽에 이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플레이어는 왼쪽을 할지 오른쪽을 할지 선택을 합니다 왼쪽을 이제 하게 되면 이 좀 종을 위에서 아래로 진행을 하게 되구요 먼저 이제 위에 종을 주게 됩니다 빨간색 플레이어에다가 치면은 지금 빨간색 플레이어에 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도 뭐 한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숫자가 적혀있는 여기에 배치를 해 주시면 되구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다음라운드에 선이 되는 겁니다 빨간색 말고 그냥 분홍색으로 해볼까요 분홍색으로 계속 받던 거 치죠 그러면 이제 이 플레이어가 다음라운드에 선이 되는 거구요 그리고 이제 종 바로 밑에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은 첫번째 줄은 사람 하나에 그려져 있죠 그 두번째 줄은 사람하고 이라고 되어 있고 세번째 줄은 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등호하고 이제 작대게 그려져 있죠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이라는 표시입니다 서로 다른 자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지금 처음 들어가면은 처음 들어갔으니까 이원 또는 향을 하나 받아라 라는 뜻이구요 만약에 두 번째 플레이어가 이렇게 색상이 다른 걸로 들어갔다 라고 치면 이 색상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삼원을 받던가 아니면 향을 하다 받던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회색으로 또 들어갔으면은 삼원이 아니라 그냥 이원 받는 거구요 이런 식으로 이 색상으로 혜택이 조금 달라집니다 색상이 좀 다양해지면 혜택이 조금 커져요 돈을 좀 많이 받게 되구요 근데 요거 처리하고 나면 바로 밑에 거 요 모양이 있는데 요 모양이 바로 뭐냐 이겁니다 요 요거를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얘가 이 마커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 마커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현재 위치하고 그 이하 거 그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은 다음에 얘를 이제 가장 바닥으로 내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그려져 있어요 아이콘이 네 그려져 있구요 그래서 여기에서 봤는데 이제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뭐 3조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에메랄드 그리고 뭐 향 2개 또는 뭐 이원 그리고 이제 향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향로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향 하나도 있구요 하여튼 이게 이중에 하나를 어떤 어찌됐든 선택해서 받게 되면 그냥 그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구요 요게 있습니다 그냥 이쪽에다 놓게 되면 이 왼쪽골 하던가 또는 오른쪽골 해야 됩니다 이 오른쪽골은 뭐냐면 지금 건물들이 이제 있는데 지금 하나를 사가지고 위쪽에 비어있죠 이거 뭐 바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막 안 채워지고요 요런 공간들은 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채워지게 되구요 그래도 이 플레이어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 현재 남아있는 건물 도중 하나를 내가 택해 가지고 왼쪽에 있는 이 칸에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향 하나 얻고 지붕 2개 낸 다음에 에메랄드가 나왔네요 얘는 뭐 사람 수도송을 두 명 배치할 수 있구요 뭐 딱히 왼쪽에 그려져 있는 비용을 내지는 않고 그냥 합니다 그냥 요렇게 그냥 할 수 있구요 요 행동까지 이제 하면 어 뭐 다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게임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어서 그리고 뭐 나머지는 지금 뭐 지붕으로 인해 생기는 혜택들인데 아마 이제 그냥 다 이해하셨을 거에요 그냥 아이콘 그려진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려진대로 그냥 하면 되구요 하여튼 이제 플레이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번씩 돌아가면서 세번씩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비워지게 됩니다 텅 비게 되면 이제 라운드가 종료가 되구요 자 라운드 종료가 되면은 이 게임보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처리하면 되요 지금 1에서 4라운드는 윗줄꺼 처리하면 되고 5라운드 때는 5라운드 끝나는 건데 이쪽 아래꺼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윗줄 위에 있는 거 처리를 보게 되면 처음 위에 보시면 사람하고 3이라고 되어있죠 이거는 이제 3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3라운드가 아니라면 일어나지 않구요 3라운드가 끝났으면 지금 처반에 아뮬렛을 요거를 하나씩 다 받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기 있는게 뭐냐면 일종의 그 뭐 미션이라고 보시면 되요 지금 이 꼭대기에는 이게 지금 다섯개가 있는데 볼까요 1 2 3 4 5 이렇게 다섯개가 있는데 이 위에 보시면 각 조건들이 나와있습니다 1번은 가장 점수 많은 사람 2번은 에메랄드가 제일 많은 사람 3번은 지붕이 제일 많은 사람 4번은 향로를 가장 많이 준 사람 5번은 이쪽을 제일 많이 올린 사람 뭐 이런 식의 조건들이 나와있구요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요거를 하나씩 갖고 있다가 3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를 했을 때는 그 위에 있는 조건을 따져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번은 점수가 제일 많은 사람들인데 점수가 많은 사람이 동률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라운드 끝나고 나서 분홍색 플레이어가 빨간색 플레이어가 둘 다 막 11점이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게임은 동률인 경우에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 플레이어들이 이 사람 사람이 그려진 이 3이라고 적혀있는거 바로 오른쪽에 있는 혜택을 다 얻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라면 4원을 각각 빨간색과 분홍색 플레이어가 받으시면 되구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뭔가 탑 모양이 지금 이거 그려져있죠 이거는 5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처리하는 혜택입니다 얘는 이제 한번 공개가 됐으니까 이제 그 점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게임 끝에 이 점을 추가로 얻는다 이게 생긴거에요 이거는 모든 플레이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나중에 게임 끝에 이 점수를 준다 라는걸 염두에 두시고 플레이 해주시면 되는거죠 이게 지금 각 이 아뮬렛마다 다 이제 다 똑같은 원리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번호가 왜 적혀있냐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걸 공개를 하잖아요 각 플레이어들이 공개를 한 다음에 이 번호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거를 하려고 지금 숫자가 적혀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2번이나 4번을 볼까요 보면 4번이 혜택이 에메랄드를 만든거에요 근데 에메랄드를 지금 근데 2번을 보면 에메랄드가 가장 많은 사람은 혜택을 주죠 요런 요런 것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처리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요게 있구요 이게 이제 3라운드 끝나고 나서 각 플레이어들이 나한테 유리한가 안유리한가 약간 제신 다음에 공개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급해지구요 3라운드 끝날 때만 하고 나머지 라운드 때는 밑에 줄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드로우를 하라는거죠 드로우를 합니다 드로우를 하는데 지금 이쪽 지궁타일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타일들을 채워주시면 되구요 비어있는게 있다 채워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뭐 수도승이 있으면 아니 뭐 수도승이 있단 얘기는 뭐 그대로 있단 얘기네요 하여튼 이게 비엔데가 있으면 그냥 다 채워주시면 되구요 여기서 좀 기억하실 점은 3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지금 요 지붕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좀 어디 안나와있네요 3라운드가 끝나게 되면 이 지붕타일이 그냥 싹 비어져요 싹 다 제거되고 다 제거되고 여기 보시면 양옆이 약간 분홍빛이 도는 요 지붕타일로 다 바뀌게 됩니다 다 4라운드가 될 때 다 바뀌는거에요 3라운드가 끝나고 나고 4라운드가 시작할 때 쯤에 이제 전부 다 아이보리색은 전부 다 제거되고 이 분홍빛 도는 지붕타일들이 다 새로 깔리게 됩니다 그런 이벤트가 하나 있구요 그리고 건물들은 혹시 남아있는 건물이나 요런 타일들이 있으면 다 버려지고 다 새로 깔립니다 다 새로 깔리게 되구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1점이라는 표시인데 얘는 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향이 바닥에 있다면 마이너스 1점을 받는다는 뜻이구요 향이 하나도 없으면 감점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처리할 수 있는 행동이 하나 주어집니다 혹시 이제 이게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걸 내려가지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거는 뭐냐면은 수도승 3에 있는 수도승에 대한 유지비용입니다 지금 이 수도승이 이렇게 처리를 못한 채로 끝나게 되면은 유지비용을 내야 되요 향을 하나 내야 되구요 향을 안내면 수도승은 그냥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구요 향을 내면 현재 위치를 고수하게 되구요 그리고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은 이 수도승이 이제 3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이 타일들이 지금 제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도승이 이제 있으면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수도승이 있으면 제거가 되지 않구요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설명했지 유지비 유지비 말씀드렸죠 유지비는 아까 수도승을 유지시키려면 향을 하나 내야 된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각 플레이어마다 이 지붕타일 지금 내가 이 지붕타일을 획득했을텐데 이 지붕타일들을 3개까지 소모해서 돈이랑 향으로 바꿀 수 있는 행동을 한번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지붕을 3개까지 사용할 수 있구요 그 점 유의해 주시면 되고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대로 시작하는건 아니고 이게 지금 없을거 아니에요 이 사용한 것들은 다시 이리로 들어가게 되고 이게 언제 하게 되냐면 아까 여기 처음에 요 지금 약간 돌리는 모양이죠 요 아이콘때 아까 사람들이 다 이리로 들어가고 새로 다시 뽑게 됩니다 여기도 한번 제거해볼까요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제거하고 새로운 건물들 배치를 하고 얘네들도 제거를 하고 새로운 타일들 3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 그리고 이제 턴오도도 바꿔야죠 턴오도는 지금 분홍색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바뀌고 얘는 이제 돌아오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4라운드까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구요 이 4라운드가 끝나게 되면 아니죠 5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밑에 걸로 진행을 합니다 자 밑에 거 보시면은 5라운드 지금 5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지금 플레이어가 혹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뮬렛을 내가 공개를 하지 않았다면 한번 공개할 기회를 줘요 이번에 공개하는 것은 뭐 자원을 획득하진 않고 점수랑 연관된 것만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공개 안하셔도 됩니다 선택이구요 자 이게 끝나게 되면은 점수 계산이 있습니다 점수 계산은 뭐냐면은 탑에 있는 향로의 수 탑에 지금 요런 이름이 향로를 올려둘 수가 있죠 향로 이렇게 올려둘 수 있는데 이 내꺼 내 개인 향로의 수랑 탑에 있는 지붕의 수 지금 지붕을 들 수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곱해가지고 점수를 얻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쪽에다가 내 향로가 다섯 개가 있고 지붕이 다섯 개가 있다 그러면 5525 이렇게 25점을 얻을 수가 있는 곳이구요 요런 점수가 그 다음 거는 이쪽 건물에 있는 건물과 내 건물과 내 건물에 올라가 있는 향로의 수를 곱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내 건물하고 서로 다르다는 표지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서로 다르는 뭐냐면 이 건물의 색상입니다 아 지금 이게 설명하니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 건물의 색상은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곳에 지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임세가 된 곳에다가 이런 새로운 건물을 놓을 때는 색상을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아 예 이 규칙이 하나 있었네요 요거 꼭 기억하셔서 하셔야 되구요 색상을 맞춰서 지어야 돼요 보라색은 보라색만 이렇게 가능합니다 다시 이제 점수 계산을 돌아와서 그래서 내가 지은 건물 색상 서로 다른 색상의 건물들과 이렇게 올라가 있는 향로의 수를 곱해 가지고 점수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최대 9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수가 세 개로 제한되기 때문에 3 그리고 서로 다른 색상의 건물을 내가 세 개 짓고 향로를 다 올렸다면 3, 3, 9를 얻게 되구요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지금 게임보드 보시면 이 타일 이 타일 보시면 이게 바로 약간 이게 모양이 특이한데 이게 지금 건물의 색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건물 색상 두 개를 추가해 주겠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혹시 선택했다면 이게 두 종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건물 종류를 그럼 점수를 만약에 최대 9점이었던 게 15점까지 늘어날 수 있는 효과를 가진 거죠 네 이런 게 있구요 아 그리고 이제 혹시 또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게 요 비용이 다섯 가지 자원을 내야지만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뭐 지붕 하나 나무 하나 향 하나 돈 하나 돌 하나 이렇게 다섯 가지 자원을 내야 돌릴 수가 있구요 어 그리고 그럼 제가 이제 건물 점수 설명 드렸고 그 다음은 남은 자원 다섯 가지 여기 돈 돌 돈돌 나무 지붕 이게 이걸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5개당 1점이에요 내림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구요 5개당 1점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에메랄드 하나당 1점 그 다음에는 요 모양은 요거죠 요거 획득한거죠 점수 계산하니까 뭐 그런 의미입니다 뭐 해당 타일 요거 요거에 대한 점수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4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얘는 이제 건물 종류를 두 가지를 추가해 준다 두 종류 추가해 주는 거구요 그래서 얘는 이제 건물 점수를 계산할 때 그때 포함해서 계산하면 되구요 그 다음에 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 점수가 원래 이제 다섯 개당 1점이죠 아 근데 얘는 두 개당 1점으로 계산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거는 다섯 개당 1점도 계산하고 두 개당 1점도 계산합니다 예 뭐 일단 중복 계산을 하는 거구요 네 중복 계산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향해수 그러면 최대 9점이네요 여기까지 3까지 있다면 대당 3점이니까 최대 이제 9점까지 얻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는 이제 기본 2점 주고 요거 층당 1점씩 주는 거죠 1,2,3,4,5,6 6개까지 있고 그 다음에 추가 2점 최대 8점까지 받을 수 있는 타일입니다 요거까지 하고 난 다음에 향이 하나라도 없다면 감점 1점을 당하여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일 점수가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구요 설명이 너무 길어졌는데 원래 설명하면 이정도까지 길어지지는 않구요 예 지금 이게 영상으로 설명하다 보면 좀 과하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어 설명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지금 설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에